최근 캠퍼스명을 바꾼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새 출발을 기념해 교내 화엄법계 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앞에 들어설 광장에는 화엄 일생법계도를 새기고 학생들의 체험과 휴식, 기부자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내년 5월 중공을 목표로 15억 원을 모금하고 있으며 완성되면 신행과 교육, 행사를 위해 널리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는 지난달 30일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이 화엄법계 광장 조성사업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광호 원장은 화엄법계 광장 조성사업의 안내문을 받자마자 불교 인재양성을 위해 좋은 일에 써달라며 기금을 기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